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분들 쭉 이해를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17번 들어가죠 이거 신기해요? 맨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년 전부터 사용하던 건데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애플 아이클라우드도 그렇고 또는 여러분들 왜 네이버 엔클라우드 안 쓰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좋아요 네이버 계정 갖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 물론 용량 좀 더 쓰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금 돈을 내야 된다고 클라우드는 내야 되지만 기본으로 주는 1테라가 기본인가 그럴걸요 1테라까지는 기본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클라우드 전쟁이에요 네이버가 이 클라우드 시장 제대로 못 만들면 나중에 아마존이나 외국의 구글이나 이런 데 잠식당해버리면 이거 설 자리가 없어져버려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로 완전히 다 뺏겨버리는 상태 아닙니까? 네이버 위태하다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업체들한테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이버가 최근에 클라우드 이쪽으로 엄청난 개발 비용 투입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많이들 활용하세요 그러면 자동 저장되고 나중에 내가 따로 관리 안해도 되고 저거 혹시라도 삭제되면 어떡하나요? 다 이중 백업으로 다 돼 있어서 여러분 장치에 놓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요 동기화시켜버리면 여러 장치들에서 다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 이해 되시죠? 그죠?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라고요? IT 자원들 여러 IT 자원들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IT 자원들을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디멘드 내가 필요한 거 얼마든지 요청해서 사용하면 된다 내가 직접 그런 거 구매하지 않고 내가 구축하지 않아도 편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클라우드는 또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예요? 공용 클라우드하고 사설 클라우드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 사용한 이런 모든 클라우드 구글독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 뭐예요? 그렇죠? 공용 클라우드예요 사설 클라우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우리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다 그건 뭐예요? 사설 클라우드예요 아시겠죠? 고2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거 기억도록 하실 겁니다 오케이 자 C 프로그램 문제 나와서 당황했는데 이전 시간에 잠깐 분석해드렸지만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자 보면 캐릭터를 저장하는데 C 언어에서의 문제가 뭐라 했냐면 문자열을 따로 저장해놓고 처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문자열 배열 방식을 쓴다 자 MSG라고 하는 이름이 특이하네요 MSG 메시지인가? 메시지학자 MSG겠죠? 우리가 먹는 MSG는 아닐 거고 썰렁해라 자 50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배열 공간을 선언한 다음에 우리가 항상 문자열을 선언할 때는 쌍따옴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냥 따옴표는 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하나였었잖아요 자 문자 글자 하나 텍스트 캐릭터 이때는 A 이렇게 써주는 거고 쌍따옴표로 묶어버리면 이건 문자열이에요 똑같은 A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건 달라요 이거는 텍스트 하나로 저장되는 거고 얘는 문자열 배열로 저장되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 상에서 A가 저장되고 문자열이 끝났다라고 하는 놈이 같이 이 놈 문자가 같이 저장된단 말이에요 두 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1바이트 얘는 2바이트 아시겠죠? 얘는 문자열로 인식이 돼버려요 문자열 배열로 그래서 시작돼서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한 바이트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헬로 굴럭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메모리 상에 이렇게 저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메모리 0번지 1번지 2번지부터 쭉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저장되죠 빈 공백까지 해서 물론 밑으로 쭉 더 저장됐겠죠 굴럭까지 저장되고 느낌표 그 다음에 문자열이 끝났다라고 하는 공백 문자 들어가고 그리고 끝내겠죠 됐나요?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i라고 하는 변수의 초입값을 2로 줬어요 그리고 넘버 변수의 초입값을 0을 줬는데 넘버가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여기로 이렇게 왔네요 넘버 값을 1 증가시켜라 개수를 카운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운트 변수예요 됐죠? 그 다음에 i 값을 계속 1 증가시키면서 while문이 나왔어요 계속 반복을 해내죠 while문은 조건문을 만족하는 동안에 라는 뜻을 갖잖아요 조건문을 만족하는 동안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얘를 반복해라 이 소리죠? 조건이 뭔가 봤더니 msg 배열에 i 번지 값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 아시죠? msg라고 하는 배열에 첨자입니다 i 번지 값을 가지고 와라 i 번지 값이 변수니까 i가 뭔가 봤더니 초입값을 2를 줬네? 그러면 2번지 값 가져오라는 소리죠? 그럼 2번지 값 갖고 오면 뭐예요? 2번지니까 0번지 1번지 어 2번지 이놈이네 이놈부터 가져오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계속 i가 증가되니까 다음에는 3번지 갖고 올 거고 다음에는 4번지 값 그 다음은 5번지 값 계속 이렇게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2번지 값부터 2번지 값부터 3번지 값 4번지 값 계속 하나씩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됐죠? 자 가지고 와서 근데 이제 이 연산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 연산자는 같지 않다 우리가 시언어에서 같다라고 하는 이놈의 반대적 개념이죠 같지 않은 동안에 자 이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같지 않은 동안에 반복해라 뭐와 같지 않은 동안에? 느낌표와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글자를 하나씩 갖고 와서 느낌표가 아니면 계속 반복하라는 소리예요 느낌표가 나오면 종료해라 이 소리죠 따라서 이 말은 느낌표가 아니면 계속 반복하라는 소리니까 느낌표가 나오면 종료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디서 종료가 되겠어요?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 7 8 9 10 11번지 들어왔을 때 이 느낌표가 나오면 아하 종료가 되겠네 이해되셨어요? 자 이 while문을 잘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msg의 i번지 값을 가지고 와서 느낌표 값이 아닌 동안에 같지 않은 동안에 같아지면 종료해라 이 소리죠 같지 않은 동안 반복해라 소리니까 같아지면 종료하라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느낌표가 되면 종료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그러면 한 글자씩 가져옵니다 한 글자씩 가지고 와서 쭉 처리해야 될 게 뭔가 봤더니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5어 5어 5어로 전부 연결됐네 그래서 가져온 값이 a와 같으면 e와 같으면 i와 같으면 o와 같으면 u와 같으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다시 말하면 a, e, i, o, u 중에 글자가 나올 때 넘버를 카운트해라 개수 3단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a, e, i, o, u 글자가 몇 개 있냐 봤더니 a, e, 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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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 있네 그 다음에 w 아니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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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 있네 a도 없고 e도 없고 i도 없고 여기까지 쭉 다 왔는데 없네 그러면 number는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면 e가 카운트 되어 있겠죠 두 개다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 같지만 이해 되셨어요? 아휴 힘들어 어려워요 어느 부분이 이해 안 되시거나 어느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소스만 길게 늘려놨을 뿐이지 이 조건 부분을 잘 분리를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연산자잖아요 또는 또는 똑같은 형태 같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기만 잘 보란 말이죠 msg의 i번지 값이 a와 같으면 msg의 i번지가 e와 같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글자씩 가지고 와서 a나 e나 i나 o나 u a, e, i, o, u u라는 글자가 나올 때 넘버 값을 1 증가시켜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0번지 1번지 2번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느낌표가 나올 때까지 느낌표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반복이 되겠죠 얘는 이제 느낌표 나오면 종료가 되니까 한 글자씩 가지고 와서 a, e, i, o, u가 나올 때 넘버가 1 카운트 되니까 여기서 한 번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 한 번 카운트가 돼서 2가 카운트 돼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자 문자열 배열 우리 본강좌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풀어내셨을 거예요 좀 분석되면 근데 시험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요 뭐가 이렇게 길어 오우 뭐 이쁨니 이게 또 뭐야 막 당황스러운데 조금만 침착하게 분석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18번 들어갑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를 말하잖아요 1번 모든 명령어의 실행시간은 클럭 주기보다 작다 이거는 개리직 시험 문제에서 나왔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명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념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크로 명령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마이크로 명령이에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공부했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러면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출제자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이 문제를 낸 것 같지는 않고 모든 명령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인스트럭션의 개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스트럭션하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하고 뭐가 다른가요 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교재에서 제가 이거 개리직에서 적중된 거 아닙니까 개리직 시험 문제에 뭐나 또 나온 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개리직 기출문제에 정답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의 명령은 오직 하나의 마이크로 명령으로 구성된다 이거 이런 건가 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 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명령 프로그램은 명령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돼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 쭉쭉 프로그램 그 한 줄 한 줄이 다 명령 아닙니까 그죠 그 명령들이 모여서 아 내가 대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은 명령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명령이 실행될 때는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4개 그 이상의 사이클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4개 인출 사이클 패치 인디렉트 실행 사이클 인트럭트 사이클로 구성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다못해 하다못해 인출하는 패치 사이클 동안만 하더라도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동안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동작을 하겠죠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자면 그래서 이거를 또 이해 못하실까 봐 이 그림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교재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의 클럭이죠 클럭 하나의 클럭이 나오는 순간 T0 이 순간 하나의 신호가 퍽 튀는 순간 이게 요이땅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CPU 안에는 클럭 주파수 발생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 시계 진동 진동 계속 진동을 내는 장치가 있어요 그 진동을 내는 장치가 계속 신호를 팍팍팍팍 튀겨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3GHz짜리 여러분 CPU를 쓰고 있다면 3GHz짜리면 1초에 30억 번이라 했잖아요 얘가 30억 번 진동을 해요 그래서 신호를 팍팍팍팍 30억 번 튀겨줍니다 이 신호 하나가 요이땅 신호라 했잖아요 요이땅 신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요이땅 해버리면 CPU 안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지죠 그 다음에 또 요이땅 또 한 번 두 번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터지면 두 번째로 이런 동작이 일어나고 얘 뿐만 아니라 PC는 PC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죠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한 클럭 주기 동안 실행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클럭 주기가 탁 튀게 되면 이제 메모리 버퍼레지스터 값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고 이러한 동작들이 여러 하나의 클럭 주기 동안 하나의 클럭 주기 동안 실행되는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명령이 바로 뭐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이러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고 패치 사이클 그 다음에 뭐 인다렉트 사이클 실행 사이클 하나의 명령은 그 사이클들이 하나의 명령 처리에 구성되니까 하나의 명령을 처리할 때는 여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 여러 클럭 펄스 동안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개리지션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 출제자는 이 명령어를 인스트럭션의 개념으로 봤다면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명령어의 실행 시간이 클럭 주기보다 작아요? 말도 안 되죠 클럭 주기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명령이 실행된다고요 그 다음 이 명령어의 개념을 이 출제자가 마이크로 명령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얘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실제 실행되는 시간이 얘는 이만큼 걸리고 얘는 이만큼 걸려요 얘는 이만큼 걸리고 얘는 이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클럭 주파수의 주기 시간을 여기서 이 시간을 가장 긴 얘한테로 기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이걸 동기 고정식이라 그래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 신호가 딱 쳤는데 다음 신호 튈 때까지 만약에 클럭 주파수 여기서 튀어버리면 얘는 실행 완료가 안 됐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클럭 주기 동안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마이크로 명령 중에 가장 오랫동안 실행되는 마이크로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클럭 시간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걸 동기 고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출제자가 이 명령어를 마이크로 명령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받다 손 치더라도 얘 작다 작거나 같다란 말이에요 모든 명령어의 실행 시간은 클럭 주기보다 작거나 최대 같을 수 있단 말이죠 가장 긴 명령일 때는 그렇게 보더라도 틀렸고 명령어로 보자면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오케이? 아 촬영하다 보니까 저 저장 장치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 유튜브에 잘 저장되고 있겠죠? 됐어요 두 번째 클럭 속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는 성능 주로 성능상이죠 그래서 제가 CPU 할 때 오버클럭킹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2기가 헤르츠짜리를 강제로 2.5기가 헤르츠로 만든다 왜냐하면 CPU 제조회사는 2.5기가 헤르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고 보면 고장 난항률이 높으니까 실제 성능은 이만큼이 있어도 제품을 출시할 때는 이 정도 성능까지만 활용하도록 리밋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요즘 저희 직원이 직원들이 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킥보드가 어느 하나는 되게 늦더라고요 어느 하나는 되게 빨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리밋을 걸어놨더라고요 사고 날까 봐 20km 이하로 리밋 걸었는데 풀어버리면 40km, 50km까지 가요 리밋을 건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안전 때문이고 얘는 안전상은 아니지만 너무 최대 성능상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잘못하면 CPU 타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 있어도 이 정도로만 리밋 걸어서 예를 들어서 2.5기가 헤르츠 정도에 25억 번 정도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2기가 헤르츠 정도로 해서 출시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예로 강제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오버클럭킹한다 했잖아요 따라서 성능상의 이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리스크는 다이어트죠 시스크에 비해서 Reduce 다이어트한 거 아닙니까 명령어 수가 적고 쓸데없는 명령들을 계속 시스크에다 넣어서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명령 쓰지도 않는 명령 다 뺏버리고 꼭 필요한 명령만으로 구성했죠 따라서 명령어 수가 적고 형식이 단순하다 ㄴ과 ㄷ이 맞죠 정답은 ㄴ, ㄷ 4번이 되겠네요 아 힘들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정리해야 돼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는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힘드세요? 아우씨 무슨 명령어가 이렇게 많아 아우씨 시스크 아우씨 봐 다 연상되는 거예요 아우씨 봐 무슨 명령어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 CPU에서 그 명령어 다 처리하려면 CPU 내부 구조 복잡하죠 시스크는 CPU 내부 구조가 복잡하니까 정기 많이 먹죠 이해되었습니까? 소비전력 많이 먹어요 그런 걸로 쭉 연상시키면 굳이 리스크 시스크 아직 시스크 리스크 구분하는 문제가 게리직에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전 시험에 했었나? 유력합니다 아시겠죠? 자 꼭 정리들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클럭하고 클럭 주파수하고 클럭 주기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클럭이 뭔지는 이제 아셨죠? 클럭 클럭 진동이에요 진동 팍팍팍팍 신호 튀겨주는 거예요 CPU 내부에는 클럭 주파수 발생기 이걸 또 다른 말로 제어 신호 발생기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CPU 내부에 그 수많은 복잡한 장치들은 제각각 동작을 해버리면 제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타이밍에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정한 타이밍이 바로 뭐예요? 클럭이에요 클럭 팍 팍 요이땅 신호를 하라 있잖아요 CPU 내부의 모든 장치들한테 팍 동작해 신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고 쉬어요 또 좀 있다가 팍 그러면 그때부터 또 동작하고 또 다 끝나면 쉬어요 이렇게 딱딱 나눠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CPU에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 신호 하나 튀는 거 이게 바로 이게 하나의 클럭이에요 한 클럭 이해되었죠? 그러면 클럭 주파수하고 클럭 주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주파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프리퀸스 이거 뭐예요? 우리 그 멀티플렉싱 공부할 때도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분할 다중화 이런 공부했잖아요 주파수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화 라디오 생각하시라고 했죠? 88.9MHz 103.6MHz 주파수가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주파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하나는 이렇게 늘어지고 어떤 신호는 막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주기하고 주파수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의가 돼요 1초 동안 이거 왜 이렇게 그려져 초점이 자동 초점을 해놨더니 1초 동안 몇 번 반복하느냐 1초 동안 몇 번 반복되느냐 보세요 3기가 헤르츠 따라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기가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3기가 헤르츠 1초에 30억 번 반복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파수예요 몇 번 진동이 일어나느냐 이해 되셨어요?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하나의 진동 하나의 신호가 도대체 동작되는 시간은 몇 초냐 이게 바로 주기예요 1초 똑 딱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몇 번 진동이 일어나서 반복이 되느냐 이건 주파수예요 됐나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도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신호가 이렇게 반복되죠 계속 이 신호가 반복되죠 계속 이렇게 한 번 반복되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주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주기 최고점에서 최저점 이거는 뭐예요? 진폭이라고 하고 주파수는 뭐예요? 똑딱이라고 똑딱 1초 동안에 얘가 몇 번 반복되냐고요 이게 주파수라고요 따라서 주파수가 높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1초 동안 엄청나게 반복된다고 이게 주파수가 높은 높은 주파수예요 이게 주파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가 우리 미모기술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무성공유기 보면 안데나 4개 있잖아요 안데나 4개인데 물론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는데 보통 4개 있잖아요 이 4개짜리 안데나 중에 밑에 잘 보시면 안데나 밑에 뭐라고 써있냐 2.4기가헤르츠 얘는 5기가헤르츠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들 와이파이 접속해보면 예를 들어서 IP타임 그 다음 IP타임 5G 이렇게 써있잖아요 5G가 5기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가헤르츠 그래서 예를 들어 2.4기가헤르츠짜리 기가헤르츠짜리 주파수가 있고 5기가헤르츠짜리 주파수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얘가 5기가헤르츠라면 얘는 2.4기가가 되는 거예요 기가헤르츠 주파수가 높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1초 동안에 많이 호동치는 거예요 주파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늘어지는 거예요 신호의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끈 있잖아요 밧줄 밧줄을 가지고 툭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파장이 멀리까지 가요 주파수가 낮으면 직진성이 좋아요 멀리까지 가서 뚫고 나가는 힘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막 50평이야 너무 넓어요 무선공유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무선공유기에 그 IP타임 5G로 내가 와이파이 잡았어요 화장실 가서 앉아있었더니 신호가 안 잡혀 그러면 투지로 바꿔버려요 2.4기가이르츠로 그러면 그러면 잡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얘는 반사가 심해요 얘는 얘는 신호가 막 많이 유동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추가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돼야 잘 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뚫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버리다 보면 반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4기가이르츠가 좀 범위가 좀 더 넓게 가요 그리고 또는 뚫고 나가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화장실에서 안 잡힌다 그러면 2.4기가이르츠로 잡고 근데 속도는 뭐가 빨라요 얘가 빨라요 얘가 그래서 좀 빠르게 신호 잘 잡힌다 빠르게 가겠다 그러면 5G로 잡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주파수예요 이게 똑같은 1초 동안 몇 번 반복되느냐가 주파수예요 주기는 이게 주기 이게 한 번 반복되는 이 신호의 이 시간 이 시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공식이 나오죠 주파수와 주기는 반비례하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에 3Hz 3Hz라는 이야기는 3번 1초 동안 신호가 3번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안 하려고 신호가 3번 반복됐죠 1초 동안 3번 반복됐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3Hz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가 한 번 반복된 이 시간이 얼마냐가 1주기예요 따라서 3분의 1초가 되겠죠 됐나요 무슨 약인지 따라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주기는 클럭 주기는 주파수 분의 1이에요 지금 주파수가 3Hz잖아요 3Hz 하나의 주기는 얼마냐 3Hz니까 1초에 3번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신호 하나의 시간은 3분의 1초 아닙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이걸로도 문제 얼마든지 냅니다 자 풀어보세요 과연 다 이해했는지 별거 아니네 풀어보세요 클럭 주파수가 CPU 클럭 주파수가 2GHz인 경우가 있어요 1주기는 몇 초인가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수 잠깐 쉬게 이상원님 천재다 벌써 나왔네요 저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자 보세요 2GHz 1초에 20억 번 반복된다는 거죠 그죠 1초에 20억 번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기가가 10억이니까 그러면 2 곱하기 10억이죠 그죠 그러면 10억은 기가예요 이거 공부했잖아요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 갈 매 기 털인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밀리 마이크로 나노까지만 꼭 기억하시라 그래서 이 대응관계를 꼭 기억하시라 1기가 1기가는 10억이고 1나노는 10억 분의 2초다 됐어요? 아 그러면 자 이 기가 기가 헤르츠라고 하는 이 기가가 10억이니까 10억 분의 1은 자 이거 분의 1이 되겠죠 20억 분의 1 쉽게 말해서 이 기가 헤르츠릴 경우 클럭 1주기의 1주기의 속도는 20억 분의 1초죠 간단히 20억 분의 1초 이 기가가 20억 번이니까 신호 하나의 시간은 20억 분의 1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요? 20억 분의 1초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10억 분의 1초 아닙니까? 그쵸? 아하 10억 분의 1초가 바로 뭐예요? 나노세컨드 2분의 1 계산하면 0.5 오케이 따라서 0.5 나노세컨드 푸셨습니까? 푸셨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 더 낼게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풀어보세요 이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됐을 때 실제 맞춰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지 기출문제에 그냥 문제 답만 딱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런 작업을 해야죠 0.33 나노세컨드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오르페님? 0.3 언제나 힘차게님 초코미님 어휴 너무들 잘하신다 그쵸? 0.3 나노세컨드 풀어내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CPU가 3.3GHz짜리가 많아요 최근 CPU는 원래 3.3GHz 이상 되는 것들 나오는데 그건 다 구라예요 실질적으로 CPU 제한속도는 3.3GHz예요 옛날에 2016년도 때 강좌인가? 그건 제가 왜 3.3GHz인지 계산해서 입증해서 보여드렸어요 전기의 속도하고 CPU의 이 가로 길이 최대 가로 길이 이 속도를 전기속도로 해서 전기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CPU가 한계속도에 다다랐기 때문에 병렬처리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멀티코어 기술로 넘어간 거고요 이제는 전기를 뛰어넘는 빛 빛 그래서 광 CPU 또는 양자 컴퓨터 이러한 것들 DBT를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차세대 컴퓨터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3.3GHz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한계속도예요 3.4GHz가 33억 번 아닙니까? 그럼 클럭주기는 얼마냐? 33억 분의 1이죠 33억 분의 1 일주의 신호가 33억 번 반복되니까 33억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33억 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3.3분의 1 곱하기 10억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33억이니까 3.3 곱하기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3.3분의 1 그 다음에 10억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10억 분의 1은 나노세컨드가 되는 거니까 1을 3.3으로 나누면 0.3333 나가나요? 따라서 약 0.3 나노세컨드 따라서 실제 여러분 컴퓨터는 0.3 나노세컨드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와닿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말하면 33억 분의 1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1초를 33억 개로 쪼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동작을 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메모리 보세요 여러분들 이 요즘에 막 테라바이트 단위에 이제는 막 SSD 테라바이트 단위로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 작은 거 안에다가 어떻게 테라바이트 이 테라바이트라는 단위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기술입니다 따라서 0.3 나노세컨드 또는 0.33 나노세컨드 잘 들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제 클럭 주파수와 클럭 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클럭 주파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되느냐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신호가 도대체 얼마 걸렸느냐를 따지는 게 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주기를 구할 때는 주파수 분의 1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출제되면 거의 그대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풀면 안 돼요 3.3기가 이래치 나오면 이거 언제 풀겠어요? 0.3 나노세컨드 바로 그냥 외워가세요 아시겠죠? 19번 들어갑니다 힘드신가요? SSD 아직 너무 비싸요 많이 싸졌어요 그나마 이제 좀 비싼 삼성 거 중에 좀 비싼 거 이런 것들이 좀 비싸지 옛날 같으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 싸진 거예요 정말 그걸 비싸다 그러면 안 돼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SSD 요즘에 막 512기가바이트짜리 이제 테라바이트도 나오거든요 1테라바이트짜리 요만한 SSD 그 이만한 게 꽉 차 있어요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SSD 메모리 뜯어보면 그 안에 반도체 메모리 몇 개 붙어있다니까 그 안에 1테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 정보를 저장한다 비트로 따져보세요 1테라를 그 엄청난 수의 비트를 저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공간을 거기서 만들어서 동작을 하게 만든다는 거 그것도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거 진짜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이런 회사는 외계인들 잡아놓고 고문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삼성이 정말 대단한데 얼마 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밀고 나갈 차세대 국가산업 중에 하나가 비메모리형 반도체 분야에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그죠 우리나라는 메모리형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거예요 D램 몇 메가 D램 몇 기가 D램 이런 것들 근데 비메모리형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건 누구라 했어요 인텔 쪽이잖아요 인텔 비메모리형 반도체는 저장장치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CPU 그래서 이제는 그쪽 기술 물론 삼성이 OEM 방식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조는 하는데 제조기술은 있으니까 설계하는 그런 기술력만 갖춘다면 앞으로 이 메모리형 반도체는 중국이나 따라오고 있잖아요 인도나 이런 데 또 대만 이런 데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엄청난 기술이지만 계속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우리는 그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비메모리형 반도체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죠 아주 잘 선택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맨날 얘기했잖아요 인텔 비메모리형 반도체로 가야 된다고 근데 드디어 국가산업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하여튼 뭐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나 여러분들 가끔 제가 다음 거 문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자 자 이 문제 기능점수 펑션 포인트 이거 이전적으로 말씀드릴때 이게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우리 커밋에서는 뺐다라고 했는데 이전 라이브 특강의 댓글 그때 누가 달아주셨죠 다 감사드립니다 유상통 교재 있어요 유쌤 하고 답변 달아주셨어요 자 우리 유상통 교재의 860페이지에 보시면 LOC하고 비교하면서 기능점수를 수록을 해놔 그게 기본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서를 꼼꼼히 다 보시면 그래서 나는 기본서 몇 번 받고 아 됐어 막 이제 팽개치고 기추문제집이나 요약된 이런 것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참고하면서 기본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수록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강좌를 제가 다시 돌려보니까 아 이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LOC 설명만 집중적으로 하면서 기능점수는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나 잘 강의를 들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예요 기능점수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 기능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게 뭐냐 내부 논리, 외부 입력, 외부 조회, 원시 코드 라인수잖아요 원시 코드 라인수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LOC라고 해서 라인 오브 코드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보시면 우리 교재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라인 오브 코드 그 다음에 기능점수 두 개를 비교해놨죠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는 말 그대로 코드의 라인수로 프로그램의 규모를 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이냐 이걸 판단할 때 단순한 라인수로 몇만 라인짜리냐 이걸 가지고 구분한단 말이에요 LOC는 그런데 기능점수는 여기 보시면 딴 거 다 몰라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만 딱 보셨어도 기능점수 기법은 라인수에 기반을 두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것만 딱 보셨어도 문제는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기능점수는 뭐냐면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순히 라인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복잡도를 따져야 된다 논리적 복잡성이나 이런 걸 때를 둬서 똑같이 만줄짜리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개발하는데 똑같은 시기가 걸릴 거냐 아니잖아요 똑같은 만줄짜리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만줄짜리 내부적 복잡도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걔는 더 규모가 큰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기능점수를 부여해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바로 펑션 포인트 기능점수 이 정도는 제가 분명히 강의에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설명드렸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 내부 논리 파일,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 이것을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이것만 봤었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게 되겠죠? 있었어요 있는데 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유상통 교재는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자랑하면 그렇지만 정말 10년 동안 기출된 문제들 가지고 제가 과감히 뺐어요 안 나온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담았고 그걸 가급적이면 깊이 있게 공부하시도록 내용을 굉장히 깊게 들어갔어요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20번 문제 LTE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에볼루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LTE가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LTE 막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역사를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했으니까 하나하나 내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G, 1G, 2G, 3G, 4G 요즘 각광받고 있는 5G 이동전화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때 G는 기가의 G가 아니에요 제너레이션의 G입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 제너레이션 1세대부터 현재 5세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세대의 휴대전화는 뭘까요? 이동통신 1세대 아시는 분? 1세대 채팅이 안 올라가네? 무전기? 무전기는 아니에요 5제너레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1제너레이션이 있겠죠 아날로그 휴대폰이에요 아날로그 다시 말하면 무선전화 전화만 되는 거 예전에 여러분은 스마트폰 언제부터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1995년인가? 6년인가 정확하게 해놓고 정확하지 않네 신세기 이동통신 070 서비스가 있었어요 070? 007 070이 아니라 007 이제는 007번 없어지고 다 010으로 통합됐지만 001이 있고 있을 때 그때 제가 007 신세기 이동통신이 처음 디지털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그때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스타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기 있었던 스마트폰 아세요? 모토로라 스타텍 뭐 있었잖아요 딱각 소리 나면서 열리는 거 그건 아날로그 스마트폰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랑 만나면 저는 디지털 제 친구는 아날로그 그래서 당구장 같은 거 이렇게 지하에 있잖아요 요즘은 당구를 30밖에 못 치는데 당구장 가서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있으면 네 거 터지냐 내 거 터지냐 이런 거 가지고 넌 아날로그 안 터지네 내 거 디지털 터지는데 막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아날로그 음성전화만 돼도 무선전화기 이게 1세대폰이에요 투지는 뭘까요? 2세대폰은 2세대폰은 뭘 기준으로 볼까요? 디지털이죠 디지털 1세대 빼고 이제 2세대부터 디지털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2세대폰은 뭐고 3세대, 4세대 뭐로 기준으로 할까요? 2세대폰은 뭐 시작됐을 때 얘는 문자메시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1세대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음성만 전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007 007 신세기동통신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물론 그때도 문자는 안 썼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텍스트를 보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문자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을 이때부터 보내기 시작하면서 2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됐어요 3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스마트폰이 시작되죠 아이폰 혁명이 일어났죠?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아이폰을 쓰기 전에 저는 이제 삼성에서 옴니아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기다렸다가 스마트폰 그쪽 매장하는 친구한테 부탁부탁을 해가지고 출시도 되기 전에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를 썼습니다 쓰는 순간 깝깝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하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때 아이폰이 바로 국내로 들어오게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막았어 무조건 못 들어오게 그냥 강제적으로 막았어요 막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게 해버리고 그때 이제 옴니아 나중에 옴니아이라고 그랬잖아 보상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옴니아를 쓰면서 이게 무슨 스마트폰이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풀 브라우징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 컴퓨터에서 웹 인터넷 쓰는 것과 똑같이 인터넷 썼죠 이때도 인터넷은 됐는데 투지 때도 인터넷은 됐는데 뭐예요 이거는 지정된 인터넷만 됐잖아요 배소리 다운받고 뭐 이런 것만 됐잖아요 인터넷이냐 그게? 그죠? 그런 것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시작되면서부터 풀 브라우징이 가능해졌죠 실제 인터넷처럼 사용하게 되고 아 아이폰이 나오면서 처음 아이폰을 만져보는 순간 저는 진짜 경악을 금지 못했어요 정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아이폰을 구매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게 스마트폰 3세대 폰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4세대 5세대 들어오는 건 4세대는 실제로 여러분이 사기당했던 거예요 원래 이 LTE는 LTE는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얘는 3.9세대 이동통신이에요 정확히 4세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3.9세대라고 하면 와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SK나 KT나 이런 데서 이걸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 구라로 처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지해서 많이 광고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3.9세대예요 왜냐면은 포지가 되려면은 전송속도가 정지상태에서 1기가 BPS 속도를 가져야 돼요 정지상태에서 근데 1기가 BPS 속도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게다가 이동중일 때는 그렇게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포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3.9세대였는데 나중에 아유 그냥 포지라고 하자 라고 인정을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LTE를 포지로 넣는데 LTE가 포지가 됐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하고 영동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 통신 쪽 이야기라니까 옛날 생각들 나네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어느 정도 속도 때부터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맨 처음 인터넷을 사용했던 게 몇 년도지? 90 몇 년도인데 제가 처음 사용했던 인터넷 모뎀이 그때는 인터넷의 PC통신이죠 ATDT 01410 그때 모뎀 속도가 2800BPS였어요 2800BPS 생각해보세요 2800BPS면 정말 이거 답답해 못 써 이거 지금은 기가 단위인데 기가 BPS 단위인데 모바일도 1기가 BPS를 얘기하고 있는데 2800BPS로 처음 시작해서 4800BPS 그러다가 28800 이렇게 넘어가고 56K 128K 256K 거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걸 보면서 말이죠 갑자기 생각난 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나름 강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기반을 다진 걸로 저는 그때부터 이야기했었어요 지금까지 중간에 어떤 분들이 자꾸 정치적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IT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평가를 받을 엄청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그때 우리 IMF 터졌었잖아요 IMF 터지고 IMF를 졸업하자마자 마지막 12월 그때 몇 년도죠 12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3의 물결의 저자 엘빈 토플러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만납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와 면담을 나눈 이후에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IMF도 극복했다 우리는 엄청난 인적 자원이 있고 산업혁명에 늦었기 때문에 근대화가 늦으면서 우리가 식민지도 걷고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훌륭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정보혁명을 이루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초고속 통신망 막 집어넣고 전국민 인터넷 교육해가지고 시청해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엄청난 정보화학을 이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눈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무슨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네 좌판에 우판에 이런 거 제발 쓸데없는 거 갖고 좌판에 우판에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도 평가하자는 말이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그때 막 저희 학원할 때예요 제가 그때 막 인터넷 전용 해선만 늦고 그럴 때 갑자기 ADSL 초고속 통신망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걸 기반으로 문화산업이나 이런 거 엄청 양성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듯이 뭐 요즘 그 누구니? 전 세계 지금 누리고 있는 누구예요? 요즘 아이돌들 보면 저는 방탄소년단 BTS 방탄소년단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 쌓인 게 앞으로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혁명 그리고 우리 인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 컨텐츠 혁명을 미리 준비하면 21세기는 대한민국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한 게 계속적으로 발전돼 지금의 대한민국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초고속 통신망 넣고 정보화를 빨리 시작한 거는 나중에 엄청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또 유순 자빨인 어쨌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객관적인 IT의 그 관점으로 평가를 한 거니까 어쨌든 이 2Gbps가 안 되기 때문에 LTE는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4세대 이동통신이 표준화가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LTE하고 Y브로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 Y브로는 표준을 만든 게 누구냐면 한국통신 KT하고 삼성에서 만든 표준이에요 LTE는 그래서 이 Y브로는 대한민국하고 미국에서 4세대 이동통신으로 밀고 있었고 LTE는 저쪽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표준을 밀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4세대 이동통신을 선점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이 Y브로를 미국 버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YMAX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YMAX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IEE라고 하는 미국 전기전심 자문협회 있잖아요 IEEE 802점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이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YMAX, Y브로를 밀었어요 얘는 SGPP라고 해서 3GPP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협회에서 LTE를 밀었고 그 표준안이 달라요 이 4세대 이동통신을 Y브로 서비스가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대한민국이 어영부영하다가 LTE로 완전히 뺏겨버렸죠 그래서 4세대 이동통신 Y브로는 완전히 쑥 들어가고 근데 에그나 이런 거 사용했던 거 기억나세요? KT에서 그게 Y브로예요 바로 이 Y브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IEEE 미국 전기전심 자문위원회 여기에서 Y브로 YMAX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Y브로라고 했고 미국 버전에서는 YMAX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 표준안으로 만든 게 바로 IEEE 802.16이에요 따라서 얘는 LTE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LTE로 LTE는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3세대 이동통신을 이어서 오랫동안 혁명적인 어떤 통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롱텀 에볼루션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얘가 이제 4세대 표준이 됐죠 그래서 LTE는 실제로 3.9세대였고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LTE A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갤럭시 S 나오면서 기억나세요? LTE 어드밴스드 이게 실제 4세대 이동통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2기가 비패스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만족한다고 해서 4세대 이동통신으로 들어갔죠 이제 5세대 들어왔죠? 4세대가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끝내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 나가셨나? Y브로 패죠? Y브로는 이제 서비스 중지됐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Y브로 서비스는 KT에서 완전히 중지했어요 이제 4세대 이동통신 표준은 LTE가 된 거죠 따라서 이건 LTE 문제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서 ITREP 802.16, 16.m 이거는 뭐냐면 YMAX 또는 YMAX는 우리나라에서는 Y브로로 알려져 있는 이동통신망입니다 요소가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이쪽 산 증인이잖아요 미모기술 미모기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처음 봤는데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죠? 2017년도 국가직인가 지방직 문제에서 기억나세요? 이 문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더러운 문제 802.11abng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구분하는 거 주파수하고 구분하는 거 시험 나왔잖아요 거기서 미모기술 나왔었죠 미모기술이 뭐예요? 이게 미모기술이에요 이거 우선공유기 미모기술은 이거입니다 무선 이동통신을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안테나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도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두는 게 한 여러 개 안테나를 두고 기지국으로부터 여러 개가 통신해서 수신량을 높이게 하는 기술이 바로 바로 뭐라고요? 스마트 스마트 안테나 기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에요 여러 개의 입력 출력을 한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A가 접속하는 건 이걸로 처리하고 B가 접속하는 건 이걸로 처리하고 이렇게 안테나를 여러 개를 둬서 따로 처리하게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4개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2.4GHz, 5GHz 이렇게 써 있어요 5GHz짜리 2개 2.4GHz짜리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게 바로 미모기술이에요 스마트 안테나 기술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2.4GHz는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공유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2.4GHz 보세요 오늘 가서 안테나 밑에 동그랗게 특히 IP타임은 써 있어요 2.4GHz 그러면 그거는 IEEE 802.11n입니다 얘는 최고 300Mbps 속도까지 전송이 되는 거고요 5GHz짜리 그래서 이거는 802.11ac예요 따라서 얘는 867Mbps 속도가 훨씬 빠르죠 얘보다? 2배 이상 빠르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선 와이파이를 잡을 때 무슨 무슨 와이파이 이름 나오는 거 하나가 있고 IP타임 또는 IP타임 5G 이렇게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놈으로 잡으면 되고 신호가 잘 잡힌다 그러면 신호가 좀 잘 안 잡히고 자꾸 끊긴다 그러면 이 놈으로 잡는 게 좋아요 주파수 낮은 거 그래서 아까 설명된 게 이어지잖아 2.4GHz 5GHz 주파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속도는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멀리까지 좀 이렇게 연결성으로 봤을 때는 주파수 좀 낮은 게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미모 기술이 자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최신 기술까지 봐야지 MU 미모라고 해서 마이모라고도 있고 미모라고도 읽어요 MU 미모 또 말을 맞는 거에요 이거 뭘까요? MU 뭘까요? MU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바로 IP타임이나 이러한 무선공위가 나중에 설명서 읽어보시면 MU 미모 기술을 이용한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MU 뭐의 약자일까요? 자 아시는 분 있나 볼까요? MU 뭐예요? 빨리 답변 시간차가 있어서던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끝났어요 이제 서서 떠두고 있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MU 뭘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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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플 유저 아는 게 그 밖에도 있어 우리 컴퓨터 딱 연결해보면 멀티플 유저 이거 뭔가 멀티겠지 멀티 유저 멀티플 유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그림 잘 보세요 이거 이게 이게 MU 미모 방식 이거는 그냥 미모 방식 그러면 안테나가 두 개가 있다고 봤을 때는 MU 미모는 A가 보내는 거 B가 보내는 걸 동시에 처리해 동시에 동시에 가잖아요 얘는 보내고 보내고 뭐예요? 시분할이에요 시분할 원래 기본적으로 무선공유기는 처음에 한 사람이 접속을 하면 그 사람 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사람 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시분할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교대해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속도가 늦잖아요 이것을 멀티플 유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 기술이 바로 뭐예요? 멀티플 유저 미모 기술이에요 이게 나올 수 있지 이런 게 시험 문제 그림 보면 간단히 또 썼더니만 또 안 보이네 자 이것은 간단히 이해 되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자 가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지금 둘이 쓰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신호가 동시에 처리가 되니까 훨씬 빠르죠 얘는 시간차 시분할 오케이 MU 미모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게 보시면 다운스트림을 할 때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분할 다중화 FDD 방식과 TDD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 들어봐요 자 우리 다중화로 공부할 때 뭘 공부했어요? 프리퀀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디비전 멀티플렉싱 FDM 그 다음에 또는 FDMA라고 붙여서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시분할 다중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TDM 또는 TDMA 코드 분할 다중화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싱 CDM CDMA 기억나세요? FD TD 주파수 분할 시분할 이 두 개를 합쳐서 원래 LTE 기술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이용하는 방식과 시분할 다중화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표준은 뭐냐면 요 놈이에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여기 보시면 다운받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업로드 다운과 업로드를 채널을 다르게 해서 주파수를 다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분할 다중화죠 요거는 뭐예요? 시분할 시분할 업로드 다운로드가 시간을 분할해서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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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해서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LTE 표준은 이 방식을 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LTE 어드밴스트 들어오면서 이 두 개를 혼합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니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대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여기 와이맥스 여기에 대응해서 LTE에 대응해서 이때 와이맥스 와이브로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 와이맥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LTE가 계속 발전되어 왔죠 자 따라서 요건데 요거 들어보셨어요? OFDM 오우 처음 들어보는데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요거 뭐예요? 요게 바로 시분할과 주파수 분할을 혼합시킨 거예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주파수 분할도 하면서 시분할도 하면서 스펙트럼을 이 그림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에요 그림이 좀 잘 보일 런가 모르겠다 이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요거 잘 보시면 끊어져 있죠 딱딱딱 입체로 보셔야 돼요 입체로 시분할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주파수 분할해서 두 가지를 혼합한 방식인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술이 이게 바로 LTE 기술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요 부분은 제가 문제풀이 단계에서 왜냐면 요게 요거 처음 봐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802.11 문제 있잖아요 2017년도 국가진가 지방진가 거기서 OFDM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시분할과 주파수 분할을 혼합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리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다 보면 계속 내려받잖아요 계속 그래서 다운받을 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혼합시켜서 전송량을 높인 방식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번 요거는 YMAX에 대한 설명입니다 Y브로 따라서 빼버리고 나머지 All IP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All IP라고 하는 거는 All IP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디지털화해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으로 묶어서 다시 말하면 기존의 데이터망 기존의 데이터망은 당연히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성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잖아요 그런데 그걸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뭐예요? VYP 기술 아닙니까? VYP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도 무선통신으로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IPTV 같은 이런 기술 있잖아요 이러한 기술 TV와 같은 이런 동영상 전송하는 기술까지도 전부 집어넣어서 하나의 무선통신망으로 모든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All IP 네트워크예요 오케이? 따라서 1번, 기억, 디글, 리을번은 다 맞고요 자, 리을번만 Y브로에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르는데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5G가 나올 수 있겠죠 5G 요즘에 5G 시작했잖아요 2018년도 12월 달에 상용 처음 테스트 성공해서 얼마 전부터 5G 광고 막 해대고 있잖아요 5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은 4세대 이동통신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죠? 일단 속도가 빨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문제 만들어서 정리해드릴 건데 속도가 빨라요 원래 원리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4세대 이동통신은 원래 기준이 정지했을 때 1Gbps 속도가 나오느냐 이 정도 기준으로 봅니다 물론 안 나와요 실제로는 그러나 최대 이렇게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보는데 5세대 이동통신은 일단 4세대보다 빨라요 거의 이놈의 이론상으로는 20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기가 bps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선전 나오잖아요 5세대를 쓰면 1시간짜리 영화를 몇 차 안에 다운받고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안 돼요 지금 4세대 이동통신보다 약 2배 정도 좀 더 넘나? 정확히는 제가 써보질 않았으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2배에서 몇 배 정도 빠르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속도가 일단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이 이딴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초저지연 시간 특성을 가져요 초저지연 시간 초저지연 시간 나중에 다 정리해 줄 거예요 나올 수 있으니까 지연 시간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초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5세대 이동통신 선전할 때 뭐 나와요? 스포츠 하면 지금같이 하나의 화면 보는 게 아니라 입체 화면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가 전송되려면 뭐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4세대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이러한 속도로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전송하는 걸 보내서 받아서 합성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러나 5세대 이동통신은 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률을 갖기 때문에 여러 카메라 각도에서 보낸 여러 카메라가 보낸 데이터를 다 받아서 마치 매트릭스 촬영하듯이 쭉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돌려보면서 막 본다든지 근데 그게 뭐 서비스를 해야지 그게 좋은 거지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죠 홀로그램 서비스라든지 앞으로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한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저지연 시한 같은 경우는 결과가 빠르게 나와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연동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 그 뭐예요?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들 현대자동차 지금 나오죠 단순하게 그냥 핸들만 좀 조작하는 거지만 이제 모든 신호등이나 교통체계가 네트워크화되면서 이제 네트워크로 묶이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동운전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자동차들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 동작하는 얘들 둘이 오고 있는데 서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반응 시간이 늦어서 멈춰 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다 들이받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5세대 이동통신은 초저 지연 시간을 가져요 엄청나게 빠른 일정 시간 안에 반응을 내는 그러한 기술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 선전할 때 무슨 자동 운전 시스템 그런 것들이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 강좌에서 제가 나중에 문제 풀일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자 오늘 조금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2시간 반이나 했네 아 참 자 어떻게 좀 도움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준비도 열심히 했고 기출문제를 단순히 그냥 문제만 보고 답만 보고 넘어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출제자는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출제할까를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출제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두 번의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특강들을 통해서 최신 기출문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자 이제 뭐 아직 나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드시겠지만 곧 이제 어떤 시험에 대한 정확한 공고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일정에 맞게 모든 이제 저희들 시스템도 가동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침착하게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십사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특강 저는 라이브 특강 솔직히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2주만 해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유파발보 준비해야지 한 번은 라이브 특강 준비해야지 이거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겠다라고 했으니 여러분과 약속을 했으니 안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좀 하고는 있는데 아우 저는 솔직히 힘들어요 이게 좀 아무래도 저 배통쌤한테 좀 SOS를 좀 치든지 해야 되겠어요 힘들어서 요즘에 답변 밀렸었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답변 작업 막 하고 있는데 아 답변 작업 하는 게 참 사람 지치거든요 계속 답변 드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최근 올라오고 있는 것도 계속 답변 빠르게 막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여러분과 약속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라는 응원밖에 제가 해드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제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상을 뒤엎고 의외로 의정사업 본부에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리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규모 인원 선발을 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어떻게든 저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구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두 시간 반 되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물론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왕창 뽑았으면 좋겠죠 그죠? 자 우금 열심히 하세요 우금 이번에는 정말 우금에서 이제 한국사는 여러분들 국가직 문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야 안 풀어봤습니다만 전에 듣기로는 이제 계속 쉽게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높아심인데 계리직도 또 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서 너무 약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계리직은 분명히 많은 인원이 응시할 거고 선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계리직은 어렵게 어려운 문제들 대거 출제를 할 거다 한국사는 이런 것들도 약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있는 공부하셔야 되고 우금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일반이야 더 말할 거 없지만 컴퓨터 일반은 최대한 80점 정도만 나올 수 있게 하자 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금은 처음에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진짜 효자 감옥이에요 우금은 점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우금이고 여러분들 따라서 지금부터 우금 옛날 같으면 제가 우금하라고 지금 안 해요 2018년도 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우금 하시라고 안 했잖아요 한 시험 100일 남겨놓고 이제 우금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금에서 당납 결정대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금 열심히들 하시고요 계속 시간 배분 하시면서 한국사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국가직 시험 문제 좀 쉽게 나왔다고 계리직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세요 차근차근 준비하신 분도 많이 행운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하시고 오르페님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을 무조건 컴밀 뭐만 하고 한국사 재미있다고 한국사 말하는 일은 안 돼요 매 시간을 딱 배분해서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으로 마지막까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몇 시간 연속으로 떠들었더니 목이 쉬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한창 강의를 할 때는 몇 시간 떠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또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막 떨다 보면 제 목소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목도 쉬고 했네요 계속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니까 우리도 뭔가 좀 만들어야 돼 저번에 배똥쌤 보니까 뭐 하더라 그 뭐예요 그 여러분들 무슨 무슨 수강생 분들만 오셨나 무슨 막 뭐 치던데 한마디씩 근데 뭐 쳤어요 그때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까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아 뿅이구나 뿅 뿅 뿅 우리는 아바사바 할까요 아바사바 요수가 아바사바교 교주잖아요 다음 강의 다음 강의는 이제 계속 이어서 계속 이어서 뭐랄까요 계속 하던 대로 핸드북 계속 이어가든지 아니면 또 최신 기출문제들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라이브 특강은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할게요 기본 베이스는 핸드북 계속 나가면서 중간중간 이런 시험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바사바 아바사바 위치면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겨요 무슨 뜻인지는 묻지 마세요 아바사바 위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아바사바 이것으로 라이브 특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바사바 감사합니다 hour